. 언니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별수가 들어와요. 이별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무슨 신랑하고의 고민이 있는 걸로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성장을 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언니네 둘 부부 사이를 집어넣으면 왜 지금 같이 한 공간에 없는 걸로 느껴지면서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동거를 하든가 아니면 별거를 하든가 지금 그렇게 한 걸로 느껴지는데 이 둘 사이가 이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애들도 엄마의 생각을 존중을 해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둘이 한 집이 없는 걸로 느껴져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희가 따로 살고 있긴 한데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다시 합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래요 언니네가 짧은 시간이 아니고 참 이 둘 사이에 이 일이 좀 길어 보여요. 좀 오래된 걸로 느껴지면서 이제는 친구하니 친구처럼 된 거 같아 시기가 근데 신랑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성향이 전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언니가 참 오해를 많이 이렇게 남들한테 오해를 많이 입었네 입었다는 소리는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안 안에서는 그 바깥에선 착하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신랑이 조금 숨통이 막혔다고 지금 신랑이 나한테 말을 하거든요. 산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기를. 근데 조금 신랑은 말이 없는 편이고 언니는 좀 말이 있는 편이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 신랑이 언니하고 대화를 하자고 언니가 부르면 신랑이 거기에 대한 호응을 전혀 해주지를 않았네. 네. 근데 이게 신랑이 잠시 잠깐의 호응을 안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는 기간 동안에 전혀 대화들이 통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언니네 둘이 살다 보니까 이게 둘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언니가 악 그러니까 나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신랑한테는 맞아요. 쪼아대는 여자밖에 될 수밖에 없었어. 네. 그래서 이 성격 차이가 되게 충돌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기가 들어왔었는데. 네. 아기를 놔놓고 애를 놔놓고선도 좀 변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응. 그리고 언니가 혼자서 육아를 혼자 다 키웠네 애들을 둘 다 다 키웠네. 그래서 아마 언니는 너무 결혼 생활이 후회가 많이 들어왔었을 거예요. 네.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거 같은데 이상하게 이미 둘은 이별 아닌 이별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들어오거든요. 네. 언니 사람은 착한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고 뭐 저한테 해결을 바라는 건지 그냥 벽벽어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죠 정말.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야 되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정말. 응. 그래서 아마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시댁의 일처리도 힘들었을 거고 친정의 일처리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들어왔으면 좀 집에 일가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가를 해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언니가 그냥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 같아. 네. 근데 음 이별수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음. 이별수는. 네. 응. 그리고 언니네가 내년에는 그냥 헤어진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갈 것 같은데 이미 떨어져 사는데 이거를 합치려고 언니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응. 왜 그러냐면 언니가 지금 날까지 그 성격 때문에 둘 사이에 충돌로 인해서 지금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애들이 필요할 때만 서로 간에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합쳐서 언니가 산다 한들 이 신랑이 혼자 살던 습이 지금까지도 배어있는데 이거를 과연 언니한테 맞춰줄 수 있고 애들한테 맞춰줄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다시 또 두 번의 언니가 상처를 받는 격이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안 합쳤으면 좋겠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도 좀 달라져 보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응. 저희 저녁때 뭐 밥 먹고 얘기하면서 애들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까지 환경 같았거든요. 정말. 그래도 제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되게 커요. 그리고 아직 둘째가 어리니까 아들이고 그래서 아빠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하다가 온 건데 주인 같이 살아도 결과가 똑같을까요? 왜냐하면 신랑이 혼자 살면서 가끔씩 외롭고 힘들 때는 언니가 내 가정을 생각하는 건 맞아. 하지만 또 합쳐서 산다 하면 이게 또 마음이 또 흐트러지다 보면 옛날에 그 행동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니는 두 번을 또 상처를 받아. 애들은 애들대로 또 이제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미 부모님의 생각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성장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는 애들이 그냥 지금도 난 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신랑이 나가 있을 때 언니네한테 애들한테 못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자 하면 와주고 뭐 먹으러 가자 하면 와주고 친구처럼 뭐 아빠처럼 뭐 지금처럼 사는 게 나는 솔직히 언니한테 크나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피 옛날에 힘든 과거에 다시 들어가서 언니가 왜 흙탕물을 담그려고 그래요. 이미 이별수가 끝났는데 또 다시 언니가 이별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한 번에 언니가 이별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언니가 우울증에 그런 거에 푹 빠져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내 힘이 약해진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이 언니한테나 애들한테 애들한테가 지금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빠가 안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자주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주니까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같이 사면 이별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언니네가 지금 살고 있고 하고 있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처럼. 으윽